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GBA TV 농업뉴스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인삼 재배지에도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원 풍기인삼연구소는 관계기관과 함께 동계인삼포장 관리를 위한 합동 컨설팅을 펼쳤습니다. 기술원은 지난 21일과 22일 영주 봉화 등지에서 농촌진흥청 인삼특작부, 풍기인삼농협 등 관계기관과 인삼현장기술지원반을 운영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인삼 재배지역의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폭설 피해 예방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현장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이 현장에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계자들은 이날 농가를 대상으로 폭설에 의한 시설물 피해 예방 기술 지도를 펼쳤습니다. 장기 예배를 보고 폭설이 예상된다고 해서 이렇게 인력을 해서 차각망을 올리고 이런 준비는 좀 하고 좀 가아놓기는 하고 이런 줄도 당겨놓고 하는데 과학적으로라든가 또 지식적으로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준 데는 그래도 기관이니까 진흥청이라든가 연구소라든가 그런 데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힘이 많이 됩니다. 폭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대책으로 표준 규격 자재를 사용해 해가림 시설을 설치하고 월동기에는 차각망을 걷어놓습니다. 차각망을 걷어놓지 못한 인산포는 보강 지주제나 끈, 철사로 단단하게 묶어둡니다. 또 눈이 내릴 때 차각망을 걷지 않은 해가림 시설은 눈이 쌓이지 않게 지속적으로 제설 작업을 하고 해가림 시설 붕괴가 우려될 경우 몇 칸씩 건너 차각망을 짓습니다. 눈이 녹은 뒤에는 과습에 따른 부패와 병 전염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랑과 배수로 정비를 철저히 하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신속하게 소독합니다. 기술원 성주참외과체류연구소는 올겨울 기록적인 한파로 지역특화 작물인 시설 참회가 저온에 의한 생육저하와 과실성숙 지연이 예상되는 만큼 세심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상정보에 따르면 성주군은 지난 6일부터 일주일간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지속됐고 평균 기온이 영하 7.5도로 평년보다 6.2도나 낮아 무가온으로 재배하는 농가는 저온 피해가 예상됩니다. 또 보온 부직포로 인해 하우스 내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는 않지만 장기간 저온으로 뿌리 활력이 떨어지고 생장이 지연되거나 과일 성숙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흐린 날에는 보온 부직포를 늦게 열고 일찍 닫아줘 하우스 내 온도를 높이고 탄산가스 발생제 등을 이용해 광합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또 저온으로 생육이 저하됐을 때 요소나 4종 복합 비료를 연면 시비해 세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성주참외과체리연구소는 최근 몇 년간 겨울이 따뜻해 참외 생육이 좋았지만 올해는 한파가 지속돼 저온 피해가 예상되므로 시절과 생육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술안은 기계화 영농 확산과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 18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농기계 교육 2개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모집과정은 청년농업인, 신규농업인, 기계화 영농 종사자를 대상으로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90명, 농업용 굴삭기 운전 실습 100명을 각각 모집하며 기술원과 시군 현장에서 기초 이론과 현장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됩니다. 농업기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은 영농 현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트랙터, 농업용 굴삭기, 콤바인 등 15개 기종의 기초 이론, 분해 조립, 운전 조작, 점검 정비 기술과 현장 실습으로 이뤄집니다. 또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드론 조종, 전기 용접 교육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농업용 굴삭기 교육은 소형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취득 과정으로 취득 뒤 시군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에서 굴삭기를 임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돼 농업현장 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계획입니다. 자립 기반을 갖춘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의 경영 성과를 조사한 결과 평균 농가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평균 농가 소득은 1억 7천만 원, 소득 증대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 증가 요인으로는 신기술 도입 노력 절감 등 생산비 절감 효과가 54%로 가장 컸고,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 개선, 농산물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향상 효과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기반이 취약한 청년 농업인이 신기술을 도입한 기술력 증대로 자립기반이 탄탄해지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실현해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지난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 사업은 116명의 청년 영농 리더를 육성했으며, 올해도 사전 공무를 통해 8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종합 컨설팅, 농장 홍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의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이은 강추위로 시감자 흑색신부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감자를 저장할 때는 온도 3.5도에서 4.5도, 습도 80에서 85%로 유지하고 바깥 공기를 환기시켜 산소를 공급해 흑색신부 발생을 막아야 합니다. 기술원은 과수화장병 도내 유입 차단을 위해 겨울 전정 시 병원균의 월동처가 되는 괴양을 반드시 제거하고, 작업 전후 전정도구 소독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기술원은 고령 등 유망 아열대 장목 재배 시범 사업 농가를 방문해 아열대 묘목과 난방기 등 현장을 점검하고 컨설팅을 벌였습니다. 품목별 데이터 기반 생산 모델 보급사업 온라인 협의회가 지난 19일 열려 데이터 활용 등 사업 협의회가 진행됐습니다.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작물과 시설물 피해 없도록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GBTV 농업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